안녕하세요. 고수영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, 한이 이기는 방법. 과연 이 만만치 않은 모양인데요.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포짜리를 잘 찾아야 되겠습니다.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포를 어디다 위치하느냐? 그것이 관건이에요. 그래서 포를 이쪽으로 넘깁니다. 초에서는 지금 둘 게 없죠? 아직 부동수입니다. 포가 묘한 곳을 갑니다. 이 자리. 이 자리를 간다? 왜 이 자리를 갈까요? 상대방은 둘 자리가 없죠? 그런 다음에 이렇게 다가섭니다. 상에 나와라 이거죠. 이제 부동수가 풀렸다고 상에 나오면 포가 여기를 위치하고 있는 게 왜 위치하고 있을까요? 상에 나오면 이 자리 가기 위해서요. 그러면 이거 지금 상에 아무 필요가 이쪽으로 가볼까요? 아무 힘을 못 씁니다. 포를 때리면요. 그 다음에 넘어가면 끝나죠? 어? 이게 상에 어디 뭐 둘 데가 없습니다. 그런 다음에 포장치면 끝나게 됩니다. 상에 막아도요. 그렇죠? 그럼 이제 상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? 이렇게 놓고 상에 안 나오려면 딱 놓으면 이제 병이 다가섰을 때 상에 안 나오겠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? 안 나온다 하면요. 병으로 상을 딱 나가버립니다. 그럼 또 부동수가 됐죠? 그럼 이제 포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넘어가서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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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칸 덜 갔네요. 이렇게 와서 자 이제 꼬리 인지점 다 왔죠? 이렇게 장군 치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상대방 부동수를 풀어줘도 이길 수가 있고요. 부동수가 창이 안 나와서 그대로 부동수가 유지되면 이런 식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